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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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순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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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사람 이름 다 매정한가요? 그래 나는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그대를 필요로 해요 지금은 내세울 것도 딱히 없지만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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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필요로 해주세요 네 마음에 특별하고 싶어요 나를 소중히 해주세요 언제나 내 편이 되줘요 사랑이란 걸 해보려 해도 하기도 전에 다 사랑이람도 떠나가나요? 그래 나는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그대를 필요로 해요 지금은 내세울 것도 딱히 없지만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에 들어서 그대에 정해진 매일 타이밍에 사는 중 앞에 가진 그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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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